크롱은 빨간색 장난감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크롱은 빨간 자동차를 타고 놀이터를 지나서 높은 산으로 마음껏 올라가고 때론 따위를 지나가는 상상을 하기도 한답니다.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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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en 크롱 크롱 크롱OY 오 fro fro 가끔은 장난감 자동차 때문에 곤란해질 때도 있습니다. 크롱 크롱 크 크 크 크 뭐하는거야? 에디! 루피 집에서 파티를 할거래 파티라고? 가야지! 크롱 너도 가자 크롱 크롱 가자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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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피야 오늘은 루피와 포비, 패티가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샐러드! 마지막으로 생선구이 자, 이제 먹어볼까? 오늘 요리는 너무 맛있었습니다 어느새 저녁이 됐고 잘가! 잘있어! 뽀로로와 크롱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와! 배부르다! 크롱 크롱 크롱, 내가 책 읽어줄까? 크롱 크롱 어크 자동차에 대한 책이네 크롱 자동차는 보통 네 개의 바퀴가 달려 있는데 그 바퀴는 엔진의 힘으로 흘러가는 거다 어, 자동차는 크롱 뭐하는 거야 크롱 내 자동차 없다놀아 뽀로로와 크롱은 장난감 자동차를 찾기 위해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역시 없군요 혹시 루피의 집에 놓고 온 건 아닐까요? 장난감 자동차? 뽀로로와 크롱 그리고 루피까지 집안을 살펴보았지만 우리 집엔 없는 것 같아 뽀로로와 크롱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가보기로 했습니다 장난감 자동차? 너희들 이밤에 웬일이야? 장난감? 뭐라고 했지? 하지만 아무데도 장난감 자동차는 없었습니다 밤이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찾아보자 크롱 잘 자 하지만 크롱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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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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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